한국국토정보공사 도착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본에 온 느낌이 나요 아까부터 일본이었지만 여기는 전혀 색다른데요? 진짜 신세계네 유럽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온천 한국에서도 이런 데 많지가 않은데 굉장히 이런 불빛들이랑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체크인하고 나와야겠는데? 짐 먹고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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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정말로 평생 정말 처음 지금 이제 뭐하려고요? 이제 유카타로 가라요 이제 여기 왔으니까 이걸 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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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받아 여기 안에서 허리에 두르는 거고 허리 나름대로 이거 보고 일단 뭐 걸치고 대충 뭐 허리에 이거 둘러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뭐 이거 보고 어? 촬영할 시간 아 나 지금 누군가가 땅에 끌려놔 나 지금 땅맞아 아싸세 지금 너도 바꿔야 돼 너 좀 더 타이트하게 조금 이게 나도 좀 살짝 가지면 좋겠는데 이불인데 이불? 빨리 불러와 불러와 유카타 노오케이라고 빨리 불러와 어 너 잘했냐? 나 잘 묶었어? 리본봐 리본 어 달라 여자 거랑 남자 거랑 틀려 너 봐봐 너 왜 이렇게 리본 이상하게 묶었어? 약 묶었어 아 그런거야? 유카타는 오포로 올라가니에 fishes으로 올라가니에 그리고 유카타는 오포로 올라가니에 유카타는 오포로 올라가니에 아 또 매일 제거하고 이어가니 데가ATION tiempo 맞는 거 같죠? 너무 좋아요. 고기 마블링 보셨어요? 대박. 예전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해서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막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먹을 또는 없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. 뭔가 쪽지도 정성스러운 쪽지도 뭔가 맛있게 먹으라는 듯한 최고의 상태인 것 같아요. 혼주 소스에 살짝 찍어서 이걸 먹어보세요, 이거? 호두. 호두, 호두. 어떻게 가? 저도 갖고 온 거 내 몸에 사세요. 진짜. 진짜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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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를 마신 후에 리커버리젤. 확실해? 어 맞아 맞아 리뉴 컨센트레이트 투 헬프 리뉴 스킨 야 나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 이러고 자는 거야 너무 명확하게 부드럽다 이대로 피곤하나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 아